그러기로 주정꾼 만나기 위해서 기생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고 숨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의무를 느끼면서 그것은 첫째로 저를 학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커뮤니티, 제가 소속한 단체, 민족이나 국가나 기타 작은 사회라도 왜 대한 빚과 구실을 잊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어떠한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핑계가 있더라도 당신과 같이 제조와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가 기생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죠 기생이란 사회에 무슨 유익을 준단 말이요? 왜 간호부가 안 되시요? 왜 유치원 보모가 안 되시요? 왜 농촌 야학에 선생이 안 되시요? 당신만한 제조와 교육받은 이가 어디를 가기로 굶어 죽는단 말이요? 간호부, 보모, 교사 다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요? 그런데 기생이라면 불황자와 술주정꾼, 사회 아무 소용없는 계급의 장난감밖에 더 되는 것이 무엇이요? 그도 원체 재산도 없고 교육도 없고, 미천이라고 몸 하나밖에 없는 여자면 혹 부모한테 팔려서, 혹 부모를 벌어먹이노라고 기생이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당신 같은 이는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요? 하고 열심으로 공박을 하였다 산월은 가만히 듣고 앉았더니 그렇죠 기생이 맡은 파트라는 것이야 사회에 이루어올 것,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기생이 되고 싶어 된 사람 어디 있나요? 황진이 말도 있지만은 나는 다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4,500명 기생에게 물어보면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답니다 기생이 아니되면 아니될 사정이 있답니다 누가 되고 싶어 된 것이던가요? 마르크시스트의 말을 빌면 제도의 재라고도 하겠죠? 운명론자의 말을 빌면 막비 천명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론적으로 깨끗하게 설명되는 것만도 아닌가 합니다 어떤 기생은 어미 아비를 잘못 얻어만난 탓도 있겠죠 어떤 기생은 부모에게 대한 효성이라는 동기도 있겠죠 또 어떤 기생은 에라, 빌어먹을 것 하고 의식적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술과 사내 속에서 아무렇게나 놀다 죽자 해서 됐니도 있겠죠 또 나 모양으로 신사들에게서 멀미가 나서 불왕자와 주정꾼의 참된 의기, 담대한 사람 같은 것을 바라고 기생이 된 년도 있겠죠? 흠흠,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생님이 좋은 지위, 좋은 재산, 어여쁜 부인 다 내버리고 시골 구석에 가서 농촌 사업을 하시는 것도 우리 내가 기생된 것과 같아서 단순하게 마르크시즘이나 운명론이나 이상론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원망을 아니합니다 이건영에게 짓밟혔다고 원망을 아니합니다 아이고마니, 또 내가 속에도 없는 소리를 했네 아, 불쌍! 내가 이렇게 사설을 하다가는 선생님께 속 다 뒤집어 보이겠네 아이, 그런 소리는 다 해 뭐 해요? 아무려나 난 이건영이를 한 번 술을 먹여서 그 가식을 다 벗겨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좀 보게 숨은 세수를 하고 산월이가 솔질해주는 옷을 받아입고 산월의 집 문밖을 나서 전동 자기 여관으로 돌아왔다 때는 오정이 지나고 새로 한 시 숨은 여관에 들어온 길로 자리를 펴고 들어누어서 멀거니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였다 분명히 숨은 인생의 아직 보지 못한 방면을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 정서는 어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숨은 노곤이 잠이 들어버렸다 숨은 아무리 하여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제게 대한 큰 욕인 것만 같았다 숨은 도리어 산월이가 그리움을 깨달았다 그 믿지 못할 정선보다는 도리어 산월이가 믿없고 그리웠다 다시 산월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차라리 산월과 연애 관계를 맺어서 정선에게 대한 원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 에라 또 어디 가서 술이나 먹을까 산월을 불러가지고 술이나 먹을까 그러다가 취하거든 또 산월의 집으로 갈까 이러한 생각도 났다 산월은 미인이었다 제주도 있었다 그러나 기생으로 닦여난 그의 친절하게 감기는 맛이 숨에게는 잊을 수가 없었다 숨은 여관에서 물구러미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 전등이 들어왔다 앞을 쌓아 내가 타락한다 하고 숨은 머리를 흔들었다 거기 붙은 부정한 무엇을 떨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내가 내 몸의 향락을 생각하느냐 하고 숨은 벌떡 일어나 몸을 흔들었다 이러한 때 숨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 선생이었다 낙심되려 할 때 타락되려 할 때 한 선생은 항상 어떤 힘을 주었다 숨이 생각하기에 한민교 선생은 큰 힘의 셈이었다 숨은 모자를 벗어들고 여관에서 뛰어나와 익선동 한 선생의 집을 찾았다 한참 못 보던 그 조그마한 대문 꺼멓게 그으른 분폐 모두 숨이가 5,6년 동안 눈에 보아온 것이다 대문을 열어준 것은 한 선생의 딸이었다 한 반년 못 본 동안에 퍽 잘한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친오빠와 같이 반갑게 맞았다 선생님 계시오? 네 손님 오셨소? 네 그저 늘 같은 손님이지 하는 동안에 마루 앞에 다다랐다 이것이 양실이라는 마루다 양실 안 쓰시오? 하고 숨은 구두꾼을 끄르며 물었다 안 써요 하고 정란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한 선생의 생활이 더욱 곤란해져서 겨울에 석탄값 들고 전등값 드는 양실을 폐지하고 안방 하나만을 쓰는 것이었다 안방에는 아랫목에 한 선생이 앉고 발치에 부인이 앉고 그리고는 청년 사호인이 둘러앉았다 발치의 부인 곁 빈 틈을 필시 정란이가 앉았던 자리라고 숨은 추측하였다 아 허변호사 하고 한 선생은 벌떡 일어나서 숨의 손을 잡아 흔들며 언제 왔소? 하고 반갑게 벙글벙글 웃었다 그 얼굴은 더욱 수척하여서 뺨의 우물에 그림자가 생기고 눈 가죽과 입술에 늙이니 빛이 완연하게 보였다 더구나 이가 여러 개가 빠진 것이 한 선생을 더욱 늙게 보였다 그것이 숨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하고 숨은 늦게 찾아온 것이 미안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였다 지금도 우리는 농촌 사업 이야기를 하고 또 허변호사 말을 하고 있었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하아 자 여기 앉으 손이 차구려 그동안 중병을 하실 때도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자 이리 와 앉으 하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숨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문 밑으로 나 앉았다 숨은 한 선생의 성격을 잘 알므로 사양하지 아니하고 한 선생이 내어주는 아랫목 자리에 앉았다 거기는 딸 정란이 짠 얇은 방석이 깔리고 퍽 따뜻하였다 부인 안녕하시오 하고 한 선생은 아직도 반가운 웃음이 사라지지를 아니하였다 네 하고 숨은 힘없는 대답을 하였다 재판소에 일이 있다고 내 일전 부인을 만나서 들었소 하고 한 선생은 인사하는 것도 어디까지든지 정성을 다하였다 아이고 허변호사가 병이 중하시니 어찌하느냐고 가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 노자가 있어야 가시지 가엾으셔요 하고 부인은 한 선생을 보고 웃는다 한 선생은 교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금년까지에는 학교에서 보던 모든 시간을 다 내어놓았다 학무과에서 보기에는 또 젊은 학감이나 교무주임이 보기에는 교원 자격이 없는 한 선생은 서푼어치 가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선생은 그나마 양시값이나 들어오던 수입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선생의 세계이던 양시를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생의 평생의 사업인 청년 규제를 할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안방을 청년 규제하는 처소로 쓰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 선생의 생활을 보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집과 세관과 있는 것을 다 팔면 이태 동안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한 선생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 2년간 청년 중에서 동지를 구하고 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일에 준비를 하다가 더 먹을 것이 없이 되는 날 그는 행랑살이나 하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도 할 여유가 없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참된 젊은이를 만나서 조선의 이상을 말하고 조선 사람이 앞으로 해나갈 일의 계획을 말하고 청년의 사명을 말하고 조선의 희망과 자신을 말하고 이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조선의 힘 있고 미쁜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의무를 삼고 낙을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은혜 갚음의 오직 한 길이여 또 조선을 건짐을 오직 한 길이여 자기의 일생을 갑있게 하는 것에 오직 한 길이었다 아니 지금에는 이 일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여 그만 천성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한 선생의 뜻대로만 되지 아니하였다 한 선생의 집에 자주 다니는 동안 그들은 다 한 선생의 뜻을 따르는 제자라면 제자여 동지라면 동지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직업 전선으로 혹은 해외 유학으로 이태 3년 떠나 있으면 아주 배반까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마음이 식어버렸다 어째하여 조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속히 신고 어째하여 한번 작정하면 일생을 변치 아니하고 한번 허락하면 죽어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지 못한고 하고 사람들은 한탄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세하여진 까닭인가 하고 낙담하는 이도 있었다 이날 밤 화재는 신라의 화랑도에 이르렀다 신라 진흥완 때 민기가 점점 세전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로가 신랄이 없을 때 왕은 요쿵 방극 의 목표로 인제 배양 인제 등용의 기관을 삼기 위하여 단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원화를 삼고 삼백여명의 청년을 모아 오름으로 서로 갈고 노래와 풍악으로 서로 기꺼하게 하며 산과 물에 논의로 즐겨 인재를 고르고 인재를 훈련하게 하여 어질고 충성된 신하와 재주 있고 용기 있는 장졸이 여기서 나게 하였으니 그들은 1.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2.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3. 벗을 믿음으로 사귀고 4. 싸움에 나아가 물러감이 없고 5. 산 것을 죽이되 가려한다 는 다섯 가지 계를 가져 의의를 의하여는 목숨을 털같이 여기고 한 번 허락하면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중간의 이담이 그들의 본색이오 의의를 무겁게 이름과 이와 죽기를 가볍게 여긴 것 사다암 무관 불의 관창 해론 소나 귀산 등의 의기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은 조상의 갸륵함이 고맙고 저마다 그 정신을 배우기를 속으로 작정하였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힘을 얻었으니 저는 갑니다 하고 숭은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함도 관계치 않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용기가 있었다 숭이가 기쁨과 힘을 얻은 것은 반드시 화랑 이야기에서만 아니다 화랑 이야기는 당연히 조선의 젊은 사람의 기운을 도둘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힘이 있는 것은 한 선생의 시임 없는 노력과 떨어짐 없는 희망이었다 잘 되어가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희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잘 되지 아니하는 일에 그 하는 것이 더욱 감격되는 것이었다 그의 일생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것이 없음은 물론이지만은 화폐 말고라도 무슨 숫자로 표현할 성적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매일 4,5인의 청년을 만나니 1년에 천여명 청년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다 새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일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진실로 알아준다면야 의식이 걱정될 까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 안 맞는 노릇이 또 어디 있을까 숭이가 하는 노릇도 심 안 맞는 노릇이다 그렇지만은 조선이 오늘날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이 심 안 맞는 노릇이 아닌가 심 안 맞는 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 터인데 적어서 걱정이다 모두들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너무들 똑똑해서 저 한 몸의 이로움이 없는 일은 매달고 쳐도 아니하려 드는 이때다 조선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린다 어리석어서 저 한 몸의 이해를 도와볼 줄 모르는 사람을 구한다 제 앞쓰리는 정돈된 사회에서만 쓰는 처세술이다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새로 설시하고 불이 나게 따라가려 하는 때에는 남의 앞까지 쓰러지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마치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어른 모양으로 그럼에도 그런 사람은 반낱 고생이다 남에게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는 비웃음 받고 약바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 선생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숭이도 장차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땅 속에 묻히는 사람이 만일 이러한 운동이 공을 이루어 큰 집이 지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면 한 선생이나 숭 자신이나 다 수십 척 깊이 깊이 묻히는 기초공사에 쓰이는 한 덩이 벽돌이다 한 선생은 이 조금도 빛나지 않는 소임을 만족히 여기고 파멸되어 가는 개인 생활을 도무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 숭에게는 더할 수 없이 부러웠다 오냐 나는 가정을 파괴해 버리자 이렇게 숭은 교동 골목을 내려오면서 결심하였다 원래 나는 혼인을 아니해야 옳은 사람이다 하고 숭은 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속박하고 특별히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정력을 허비하는 일인 것을 알았다 수천만 동포로 하여금 행복된 가정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을 가지지 말자 하는 것이 어떤 작가의 말이다 장가를 아니든 이는 장가를 들지 말고 시집을 아니 간 사람은 시집을 가지 마라 한 예수의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이 새삼스럽게 알려지는 것 같았다 옳다 나는 가정을 깨트려 버리자 나는 일생을 혼자 살면서 동촌 일을 하자 동촌으로 내 애인을 삼고 아내를 삼자 정선은 마음대로 뜻맞는 남편과 다시 혼인해서 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아내 정선에게 대한 모든 미움을 쓸어버리고 집 정선의 집으로 빨리 걸었다 숭은 거의 반년 만에 내 집 문 앞에 섰다 허송이라고 쓴 그의 분패가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숭은 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장인이 이 집을 마련해 준 뒤에 저와 정선과 두 사람이 날마다 와서 몸소 목수와 도배장이를 감독하여 집을 수리하던 일이다 스위트홈을 그리고 꿈을 꾸던 그때 일이 그렇게도 부끄럽기도 하였다 숭은 그때 유순에게 대한 미안이 염통 속에 박힌 철한 모양으로 행복된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을 기억한다 정선은 유선보다 교육이 높고 돈이 많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부끄럽던 것을 기억한다 만일 정선과의 혼인을 아니하였다면 유순과 혼인을 하였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저놈 돈 따라 장가든다 하는 명예롭지 못한 소문만 남기고 이 꼴이 아니냐 숭은 마치 양심이 허락지 아니한 행위 사육에 끌린 행위에서 오는 면치 못할 벌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내가 미인이라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좋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숭이란 남편 정선이란 아내 그들이 어디가 부족하냐 누가 보더라도 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맞는 짝이 아닐 수 없건만은 그네들은 불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미가 맞지 아니함 성미란 대체 무엇이냐 숭은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숭은 뒤숭숭한 생각을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문 열어라 하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안에서는 주인 없는 집에 하인들만 안방에 모여 앉아서 지껄이고 있었다 이 때에는 정선은 봉천 가는 차로 떠난 뒤였었다 에그머니 영감님 목소리야 하고 6월이가 눈이 동그래 졌다 에라 에이 미친년 소리 마라 영간마님이 어디를 온단 말이냐 제꼴 서방님이 오시면 오시지 하고 엄엄이 6월에 오금을 박는다 그는 영간마님에는 경어를 아니 쓰고 제꼴 서방님에는 경어를 썼다 이 때 또 문 열어라 하고 소리가 첫 번보다도 좀 크게 들렸다 자 아냐 하고 6월은 이긴 자랑으로 엄엄을 한번 흘겨보고 네 하고 일어나 뛰어 나갔다 6월이가 나간 뒤에 엄엄 친모 차집의 무리는 황겁하여 모두 주섬주섬 거두어 가지고 방바닥을 쓸고 뛰어 나간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며 6월의 얼굴이 쏙 나왔다 에그머니 영간마님 오셨네 하고 6월은 너무나 반가워서 숭에게 메어 달릴 듯 하였다 그러다가 신분이 다른 것을 깨닫고 중재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진실로 숭을 그리워하는 것은 6월이 뿐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숭을 없인 여기니깐 그 반감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6월은 진정으로 숭을 그리워하였었다 숭은 6월의 머리를 만지며 잘 있었니? 하고 문지방 안에 한 발을 들여 놓았다 빠님은 시골 가셨는데 아까 차로 하고 6월이가 곁에 붙어 오면서 걱정하였다 시골 갔어? 하고 숭은 아내가 시골 갔다는 6월의 말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영간마님 계신 시골 가셨어요 하고 6월은 정당한 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듯이 몸을 꼰다 방에 들어오니 그래도 낯익은 곳이었다 비록 길지는 아니하나 새로운 젊은 부부의 기억을 담은 방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상 의장 모두 예나 다름이 없었다 벽 옷걸이에 걸린 정선에 입던 치마 두루마기도 예와 같은 모양이었다 하나 다른 것은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잿더리에는 반씩 남은 권련 끝이 여러 개가 있었다 정선이가 담배를 먹는가? 정선을 찾아온 남자 또는 남자들이 먹은 것일까 잠깐 그것이 승을 불쾌하게 하였다 시골 가셨어? 하고 승은 애투도 안이 벗은 채 아랫목에 다리를 뻗고 앉으며 대문간에서 6월에게 금시 들은 말이 믿없지 아니한 듯이 재차 물었다 네 아까 차에? 네 어느 시골? 아무리 해도 정선이가 저 있는 곳에 갈 것까지는 승에게는 생각이 안이 들었다 만일 진실로 정선이가 남편을 따라 살려올러 갔다고 하면 승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다 규정하지 아니하면 안이 될 것이다 영간마님 계신 시골이죠 하고 6월은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이나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방치던 손을 쉬고 물끄러미 승을 쳐다본다 승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어젯밤에 몇 시에 들어오셨던? 하고 얼마 있다가 승은 눈을 떠서 6월을 보며 물었다 네? 하고 6월은 어찌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자정에도 아니 들어오셨다고 했지? 하고 승은 증인을 신문하는 법관 모양으로 차게 사정없이 물었다 자정에요? 하고 6월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본 사람 같이 눈을 둥그럽게 뜬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에 받은 난데없는 전화 글쎄 음성이 이상하게 귀에 익더라니 하였던 그 전화가 그러면 그러면 주인의 전화였던가 그러면 주인은 마님이란 네가 제꼴 서방님이란 사내하고 밤중까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인가 하고 6월은 승의 눈이 무서운 것 같았다 저도 승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았다 몇 시인진 모르겠어요 하고 6월은 대답하였다 1시 반이나 되어서 돌아왔단 말은 차마 나오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승은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묻는 것이 도리어 제 의신에 관계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100가지 말 다 듣지 아니하여도 정선이가 왜 저를 찾아갔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알 도리가 없었다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6월이가 슬쩍슬쩍 눈치를 보아가며 물었다 나가 먹고 올 테니 자리 펴 놓아라 하고 승은 그대로 일어나 나왔다 10시가 되어서 승은 저녁을 사먹고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승이 정선과 혼이 날 때 덥던 금침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정선의 유모가 특별한 생각으로 꺼내어 깐 듯 싶었다 정선과 애정이 이로부터 회복되라는 뜻으로 승은 자리에 누워서 멀거니 눈을 뜨고 이 생각 저 생각하였다 부부의 관계란 그렇게 끊기 쉬운 것일까 Free Love Free Divorce 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 이란 문자도 들었고 문명의 따는 여러 애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실행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승에게는 혼인이란 그렇게 가르기 쉬운 매듭 같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묵은 동양사상일까 또 예수교의 사상일까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한 번 사랑했다 하면 그것이 정신적인데 그친다 하더라도 벌써 피차의 정신에게 지워버릴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승은 그것을 저와 유순과의 관계에서 본다 유순에게 대한 발표는 아니한 사랑이 승의 지금까지의 생활에 끊임없이 양심에 찌름을 주지 아니하던가 승의 생각에는 이로부터 백년을 살더라도 제가 유순에게 가졌던 사랑의 흔적은 쓰러질 것 같지가 아니하였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혼인이라는 중대한 맹약을 통하여 일러진 부부의 관계랴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로 합하여진 부부의 관계랴 설사 정선과 일생을 서로 떠나 있기로 승의 가슴에는 정선의 그림자가 떠날 줄이 있으랴 설사 정선이가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가 승에게 주던 기쁨에 슬픔에 사랑에 아니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아도 꼭 그것이 되지 아니할 그 어떤 무엇은 영원히 승의 몸과 마음의 배고 스면서 빠지지를 아니할 것 같았다 하물며 여자 편에서는 남자의 정액을 흡수하여 체질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하미랴 정선의 몸과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승의 낙이니 찍힌 것이 아니냐 승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다만 법률적 계약행위만은 아니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법률적 일면일 뿐이다 도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도덕적 일면뿐이다 혼인에는 예술적 일면도 있고 생물학적 일면도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적 일면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모아놓더라도 그것이 혼인이라는 것이 가진 모든 뜻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신비한 것 이렇게 승은 생각하였다 인생에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 관계일 것이다 전혀 아무 관계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양으로 전생 타생의 인연이란 것이 있다면 몰라도 두 생명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나서 일생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니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는 우리 조선의 생각이나 불교의 타생 인연설이나 다 이 부부의 신비성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숨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 생각이 구식이 되어서 이런가 남들은 이 시대에는 정말 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라는 주의로 가는데 나 혼자만 혼인이란 것을 이렇게 신비하게 신성하게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 다를 위해서 나 하나를 희생하는 경우면 몰라도 나 하나의 향락을 위해서 혼인의 신성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 내가 톨스토이 모양으로 도덕의 너무 엄숙성을 많이 가진 때문일까 숨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벌써 파괴된 것이 아닌가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인가 이 박사의 말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경성역 앞에서 번뜩 본 자동차 그 속에 앉은 두 남녀 정선과 갑진 그것도 잘못 본 것이던가 밤에 늦게 돌아온 것이 반드시 실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모두 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숭의 눈에는 고온 때 묻은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띄었다 아침에 눈을 뜬 때에는 아직 방은 컴컴하고 그것은 겹창을 굳게 다슨 탓이었다 전기난로에 마찰음이 들릴 뿐이었다 6월이가 새벽에 들어와서 피워놓은 것이다 방은 마치 이른 여름과 같이 유쾌하리만큼 온화한 기후다 이 공기를 이뤄서 대소한 서품의 아침 공기라 하랴 숨은 베개 밑을 손으로 더듬어 전기등 스위치를 꾹 눌렀다 그것은 조그마한 가지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하얀 뼈 꼭지가 달린 것이다 불이 꺼졌을 때 그 꼭지를 누르면 켜지고 켜졌을 때 그 꼭지를 누르면 꺼지는 것으로 길단 코드라는 줄에 메어 베개 밑에 놓고 자면서 자유자재로 등을 켰다 껐다 하게 생긴 매우 편리한 기계다 이것을 조선집집에 맨다면 하고 숭은 그 황성스럽게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스위치로 불을 켜고 나서도 손에 든 채로 한탄하였다 책상에 놓인 푸른 옥시계의 바늘은 여덟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해도 떴을 것이다 혹은 바람이 불고 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겹겹이 닫은 이 방 안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바깥 소식은 아니 들린다 만일 필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문 열지 아니하고도 찬바람 들이지 아니하고도 통할 수 있는 전화로 올 것이다 일어날 필요도 없는 이 살림 가만히 누워 있다가 버둥거리다가 또 희롱하다가 하도 그것이 지루하면 일어나는 것이다 내 벽에 뜨린 모본단 방장 그 모본단은 결코 인조는 아니다 대부분이 정자 비단실로 된 교직이다 이것은 다 혼인 예물들이다 숭이 만일 전등 스위치 곁에 놓인 초인종을 꼭 한번 누른다 하면 유월이가 세순물과 빵과 과일과 우위를 놓고 뛰어올 것이다 이것은 숭이 신가정을 이룬 뒤로부터 습관이 된 아침밥이다 숭이가 세수를 끝내면 유월은 빨리 달인 크고 부드러운 타월을 팔에 걸고 있다가 두 손으로 받들어 들일 것이다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머리를 빗거나 면도를 하면 그 동안의 유월은 갈아입을 내복 기타 새옷을 자리 밑에 묻을 것이다 그것도 구김살이 안 지도록 고르게 녹도록 조심을 하여서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유월이가 곁에 서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집어 섬길 것이다 혹 차례를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는 정선에게 왜 정신을 왜 정신을 못 차려 하고 단단히 꾸중을 한 마디 얻어 들을 것이다 옷을 다 갈아입으면 숭과 정선은 팔을 끼고 웨딩마치를 휘파람으로 불면서 팔을 끼고 건넌방으로 간다 건넌방은 식당으로도 쓰고 숭의 서재로도 쓰는 양식 세간을 놓은 방이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둥근 테이블에는 붉은 테이블 보호에 하얗게 빨아다린 식탁불을 깔고 토스트브램 우유 삶은 달걀 과일 냉수 커피 등속이 다 상등제 기명에 담겨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숭과 정선은 의분이 좋은 때면 서로 껴안고 행복된 키스와 축복을 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밤에 잘 자고 아침 세수와 단장을 마친 그 프레시한 아름다움은 오직 내 간에만 보고 보일 특권을 가진 것이었다 어린애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정선은 차수가락 자루로 식탁불을 긁으면서 말할 것이다 당신같이 생긴 어린애가 여기 요렇게 앉았으면 하고 정선은 낯을 불킬 것이다 정선이 같은 딸을 낳어 숭은 일어나 정선의 머리를 만지며 위로하였을 것이다 정선은 아침 목욕과 사업바스를 퍽 좋아해서 집에다가 그 설비를 한다고 날마다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물에 서양식 욕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놈의 것 팔아버리고 양옥을 하나 지읍시다 하고 정선은 목욕탕 이야기가 날 때마다 화나는 듯이 이러한 한탄을 하였다 조선집에야 글쎄 방이 작아서 살 수가 있나 피아노 하나를 들여놓으면 꽉 차지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꼭 차지 침대 하나를 놓아도 꼭 차지 WC를 가자면 심리나 되지 안방에서 사랑애를 가자면 애투 목도리까지 해야 하지 글쎄 우리 조상은 왜 집을 이렇게 망하게 짓고 살았어 하고 정선은 짜증을 내었다 터는 괜찮아 우리 집도 하고 정선은 이걸 헐어버리고 양옥을 지읍시다 하고 남편을 보고 보채었다 숨은 이러한 정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에는 제가 아내의 뜻대로 활활해 줄 힘이 없는 것이 괴롭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이때 조선 형편에 나 한 몸에 안락만 생각하는 아내의 만보가 밉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루 바삐 마음에 드는 양옥이 실현될까 마음에 드는 세간이 장만되고 한 번 모은 것이 다 마음에 들게 해놓고 살아볼까 하는 데만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남편 되는 숭이 정선의 이 뜻 이 간절한 뜻 이 마땅한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기가 막힐 일이었다 남편이란 것은 아내의 이러한 정당한 생각을 알아차려서 속히 실현해 줄 능력과 성의를 가지는 것이 정선의 부부간이었다 남편이란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것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잃는 것이 아니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능력을 잃는다 하면 그것은 정선이 보기에는 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냐 짠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남편은 정선에게는 이상적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기술이 숭에게는 없었다 정선은 먼저 혼이 난 동무들에게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 생활 일반 남녀 생활의 깊은 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숭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얻어볼 수가 없었다 숭은 너무 점잖았다 너무 아내인 저를 존경하였다 너무 엄숙하였다 정선은 기교적인 것이 소원이었으나 숭에게는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숭은 아내의 이 요구를 노상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숭은 인격의 존엄으로 보아서 아내의 그 요구에 응할 수는 없었다 숭은 아내의 도덕적 수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끌어올리려고 해보았다 그래서 한 선생을 집으로 청하기도 하고 또 성경 기타 정선이가 체면상으로라도 홀대할 수 없는 책에 있는 말도 인용하여 1. 섬김 2. 구실 3. 맡은 일 4. 금욕 5. 우리를 위한 나의 희생 6. 구실과 맡은 일을 위한 나 한 사람 또는 내 한 집의 향락에 희생 7. 주되는 일은 민족의 일 개인이나 나 가정의 일은 남은 틈에 할 둘째로 가는 일 8. 평등 무장 이러한 제목으로 많이 토론도 해보았다 정선은 이러한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 말에 해당한 영어까지도 잘 알았다 그래서 숭이가 조선말로 말하는데도 곧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는 오케이 온라이 끝 언더스텐 하고 어리광삼아 장난삼아 농쳐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면 숭도 할 일 없이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혼자 해석하는 물론 정선이도 이러한 생각을 잘 안다 잘 알 뿐더러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다 정선과 같이 영리하고 고등 교육을 받고 또 얌전한 사람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조선이 요구하는 새로운 딸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 아니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위로하였다 그리고 장난꾼이 모양으로 제 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정선을 정답게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숭은 자리옷을 입은 채로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서 안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불현듯 정선이가 그리웠다 그의 생긋생긋 웃는 모양이 또는 시무룩한 모양이 또는 자다가 깨어서 눈도 잘 안이 떨어지는 모양이 그의 발끈하던 모양이 남편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정선에게 관한 여러 가지 포즈와 태도의 기억이 벽에 장에 눈을 돌리는 대로 눈을 감으면 눈 속에 어른거렸다 정선의 입김이 숭의 뺨에 닿는 것도 같고 팔이 목덜미에 스치는 것도 같았다 정선의 향기가 코에 맡겨지는 것도 같았다 숭은 정선이란 내게서 뗄 수 없는 존재다 정선은 내 조직 속에 스며든 존재다 하고 숭은 빗질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었다 숭의 가슴 속에는 정선에게 대한 그리운 생각이 못 견딜 압력으로 북받쳐 오름을 깨달았다 숭의 의지력으로 거기 반항하여 내리누르려 하였으나 대지 아니하였다 마음 변한 계집을 하고 일부러 정선에게 대한 반감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러한 때에는 뉘우침에 눈물에 젖은 가련한 정선의 모양이 눈 앞에 떠올라 숭의 마음에 동정하는 생각이 넘치게 한다 정선은 귀여운 아내가 아니냐 그를 버려둔 것은 남편인 숭의 잘못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는 귀여운 아내로서 저 맡은 인생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어린애의 이기적인 것이 귀여움의 한 재료가 되는 것과 같이 귀여운 아내는 이기적이요 아닌 것이 도무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란 것은 꽃이 아니냐 열매 맞는 것은 치지 하고도 꽃에는 꽃만으로 해 값이 있지 아니하냐 남편은 나를 잊고 우리만 알 때 아내는 나를 생각하게 생긴 것도 조화의 묘가 아닐까 만일 아내가 어미가 저를 잊고 제 집 제 자식 제 서방을 잊고 다닌다면 집안이 꼴이 될 것인가 이렇게 숭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관 아내관을 정정도 해 보았다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정정해 놓고 보면 정선에게는 미워할 데는 없고 오직 그립고 사랑스럽기만 하였다 그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선을 제게서 독립한 다른 개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부란 신비한 화학적인 작용으로 결합된 한 몸이라는 숭 본래의 부부감과 일치하는 것 같았다 숭은 미친 듯이 일어나서 정선의 베개를 내려 그 약간 때 묻은 데에 코를 대고 정선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정선의 옷을 벗겨서 향기를 맡고 또 가슴에 안았다 영간마님 주무세요 하고 유월이가 문 밖에서 불렀다 오 일어났다 하고 숭은 안고 있던 아내의 옷을 얼른 한편 구석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찬란한 광선이 방 안으로 물결처럼 몰아 들어왔다 유월은 편지 두 장을 숭에게 주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닫은 창을 다 열어놓고 자리를 거뒀다 숭은 유월이가 주는 편지를 받아서 겉봉을 뒤적거려 보았다 둘이 다 정선의 이름으로 온 것인데 하나는 현이라고 편지한 이의 이름을 써서 그것이 현의사에게서 온 것인 줄 알 수 있으나 하나는 뒤 옆에도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다 숭은 무슨 심히 불쾌한 예감을 가지고 보낸 이의 이름 없는 편지부터 떼었다 그것은 대단히 난잡한 글씨였고 말은 글씨보다 더욱 난잡하였다 그리고 끝에는 독일말로 다이너 내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 정선이 이제는 내 정선이지 나는 어젯밤 오류장 왕복에 감기가 들어서 앓고 누웠소 열이 나오 열이 나더라도 오늘 밤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하도 몸이 아파서 못 가오 정선의 부드러운 살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소 이 편지 받는 대로 좀 와 주시오 승희놈이 일간 올라온다니 좀 대책을 의논할 필요가 있소 승희놈을 죽여버릴까 그 놈이 연병을 앓다가 죽지 않고 왜 살아났어 꼭 와 안 오면 내 정선이 아니야 이런 편지였다 승흥은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다 그러면 엊그제 밤 자동차로 가던 것은 분명히 갑진이와 정선이로구나 그들은 그 길로 오류장애를 갔구나 승희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분노의 불길 그것은 피를 보고야 말 것 같았다 6월은 승희의 낯빛이 변하고 팔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승희에게 준 편지가 무슨 편지인 것을 짐작하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6월의 시선이 제게 있는 줄을 안 승흥은 얼른 감정을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편지를 접어서 예사롭게 도로 봉투에 집어넣고 현의사에 편지를 떼었다 사랑하는 동생 어제 네 태도와 묻던 말이 너를 돌려보내놓고 생각하니 심상치 아니하다 내가 곧 따라가고도 싶었으나 환자 집에 불려서 밤늦게 돌아와서 못 가고 이 편지를 쓴다 만일 난처한 일이 있거든 이 편지 보는 대로 즉시 오너라 승은 이 편지도 접어서 도로 봉투에 넣었다 승은 아찔아찔해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세숫물 다오 하고 6월을 시켰다 승은 폭풍같이 설레는 제 정신을 진정하느라고 이를 닦고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 아무쪼록 세수하는 시간을 길게 끌었다 칫솔은 몇 번이나 빗나가서 입 천장을 찌르고 면도로 기밑과 턱을 두 군데나 베었다 칼라가 끼어지지 아니하고 넥타이를 세 번이나 다시 메었다 억지로 식탁을 대하고 앉았을 때 승의 코에서는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하얀 테이블 뽀가 빨갛게 물이 들었다 코피나셔요 하고 6월이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속으로 정선을 원망하고 승에게 무한한 동정을 주었다 아 하고 승은 참다 못하여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코피도 막을 생각을 아니하고 식탁 위에 엎드렸다 찻잔이 팔꿈치에 스쳐 엎질러졌다 엎질러진 홍차의 연분홍빛이 승에 피인 듯이 흰 테이블 볼을 적시어 퍼졌다 6월은 구르는 찻잔을 붙들었다 승은 그날 하루를 전혀 혼란 상태로 지내었다 그 이튿날도 그러하였다 승의 마음 속에는 원수를 갚음이라는 생각이 수없이 여러 번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을 여러 가지 방도까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갈래길을 발견하였다 무엇이냐 원수를 갚아버리고 마느냐 또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만일 원수를 갚는다면 그러면 일시는 쾌할는지 모르거니와 저와 정선과 김갑진이가 이 세상에서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얻는 것은 일시의 통쾌뿐이겠다 그렇지만은 참고 용서한다 하면 이 모든 여러 사람이 받을 손실은 아니 받고 말 것이다 용서하라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가늠한 아내는 내어 보내도 좋다고 예수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하지만은 그것은 내어 보내도 좋다는 것이요 꼭 내어 보내라는 것은 아니다 또 내어 보내라는 말이지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아니었다 만일 한 선생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이 경우에 취할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한 선생 같으면 사랑과 의무의 무한성 섬기는 생활 개인보다 나라 이러한 근본을 조선에서 생각을 시작할 것이다 사랑이란 무한하지 아니하냐 의무도 무한하지 아니하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동포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의무는 무한하지 아니하냐 그렇다 하면 정선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으면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서 그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아니 끝없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섬기는 생활이라 하면 승희 제가 진실로 동포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 우선 아내에게 대하여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아내를 용서 못하고 아내를 못 섬기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동포를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 것이냐 셋째로 만일 승희 제가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저를 버리는 사람이라 하면 그래 제가 해야 할 일생의 의무를 아니 돌아보고 이기적 개인주의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저 한 몸을 장사해 버릴 것이냐 만일 한 선생 모양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승은 생각하였다 사흘 동안 고민한 결과로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그는 김갑진에게 곧 편지를 썼다 김군 나는 형이 내 아내에게 대해서 한 모든 허물을 용서합니다 또 형으로 하여금 친구의 의리를 저버리고 간통의 죄를 짓게 한 내 아내의 허물도 용서합니다 형이 내 아내에게 보낸 그 옳지 못한 편지도 내가 이 편지를 쓰고는 불살라 버릴 터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내 아내에게 대하여 제되는 생각과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형만한 재주와 포부를 가지고 지금의 생활을 버리고 동포를 위한 나라를 위한 새 생활을 하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써놓고 승은 갑진의 편지를 불사르려 하였다 그러나 갑진의 편지에는 일종의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정선에게 보이자는 것과 또 후일에 힘있는 증거를 삼자는 것이었다 승은 성냥을 그어서는 끄고 그어서는 끄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 그러다가 네 번 만에 승은 나의 약함이여 약함이여 하고 그 종이조각을 태워버렸다 그 종이조각이 타서 제가 되어 쓰러질 때 승의 마음은 흐렸다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갑진의 편지를 불살라버린 승은 대단히 유쾌한 생각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이발수에 가서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돌아와서 마치 몸과 마음의 떼를 씻어버린 듯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놓었다 마음 한편 구석에 뭉켜있는 무엇을 승은 아무쪼록 못본채 하려 하였다 승은 여러 날의 노심과 피곤으로 잠이 들려 할 때 전보바두 하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었다 명조 일곱시 착경 이라는 것이다 정선이가 정선이가 며칠 승을 기다리다가 할일 없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튿날 승이가 잠을 깬 것은 다섯시였다 잠이 깨 어제 갑진의 편지를 불사를 때 맛보던 유쾌하던 생각은 훨씬 줄어버렸다 마치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은 몸에 밤새 무슨 분비물이 생겨서 몸이 끈끈한 모양으로 마음에도 영혼에도 무슨 분비물이 생겨서 텁텁해진 것만 같았다 승은 세수를 하고 뒷곁에 나아가 운동을 함으로 이 흐릿한 기분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승은 무엇에 내리둘리는 듯한 몸과 마음을 억지로 채찍질해서 정거장에 걸어 나갔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의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의무 섬김 나를 죽임 섬김 나를 죽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의무 이렇게 숨은 걸음걸음 중얼거려서 마음을 덮으려는 질투의 구름 미움의 안개를 쓸어버리려 하였다 아직 전기뿔이 반짝반짝 하였다 텅 빈 전차들이 잉잉잉 소리를 내며 빛나지 않는 머리뿔을 내어두르며 달아났다 까무스름한 안개가 희미하게 집과 길을 쌓다 이러한 속으로 숨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내를 맞으러 페이브먼트를 타박타박 울리면서 남대문을 향하였다 입술은 마르고 혓바닥에는 바늘이 돋았다 남대문 남대문에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다만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만주로 싸우러 가는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송영하러 가는 학생 행렬과 단체들도 있었다 정거장은 팔 들여놓을 틈 없이 승객과 군대 송영객으로 차 있었다 승희가 정선을 기다리는 제1플랫폼에서도 군대를 송영하는 제2플랫폼 광경이 잘 건너다 보였다 정선이가 탄 열차가 경성역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북으로 향할 군대 열차는 정선의 열차보다 10분가량 먼저 정거장에 들어왔다 열차가 정거장에 들어올 때 송영 나온 군중은 깃발을 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중국 사람의 것과 비슷한 털모자를 쓴 장졸들은 차창으로 머리를 내어밀고 화답하였다 송영하는 군중이나 송영 받은 장졸이나 다 피가 끓는 듯 하였다 이 긴장한 애국심에 극적 광경에 숨은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의 싸움토로 가는 젊은이들 그들을 막고 보내며 열광하는 이들 거기는 잔 생활의 생각을 하고 섰을 때 정선을 담은 차는 콧김을 불며 굴러 들어왔다 차창에서 서서 내다보는 정선의 정막한 얼굴이 번뜻 보였다 정선은 플랫폼에 서는 남편을 보고 곧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본능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데야 겹 유리창을 통하여 밖에 들려질리도 없겠지만은 겹 유리창보다도 더 두꺼운 무엇이 정선의 마음의 부르짖음에 숭의 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이 생각했다 더구나 남편은 제게 무슨 비밀이 그동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한 아내인 줄 알고 반갑게 마중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몹시 마음이 아팠다 숭은 아내의 얼굴을 찾고 곧 차에 올라갔다 침대 안 타고 왔소? 하고 숭은 반가운 음성으로 물었다 안 탔어요? 하고 정선은 잠깐 남편의 낯을 바라보고 가방을 찾는 채 하고 고개를 숙여서 외면을 하였다 낯이 후끈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림을 깨달았다 숭은 정선의 짐을 두 손에 들고 앞서서 내려왔다 만세하는 여러 천명 사람의 애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가는 대로 향하였다 남편의 다리의 움직임 구두의 움직임을 보는 눈도 가끔 아뜩아뜩하였다 남편이 내 비밀을 알고 저렇게 태어난가 모르고 저렇게 태어난가 하고 정선은 마치 경관에게 끌려가는 제인과 같은 생각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위켓을 나섰다 거기서 거기서 기다리고섰던 유월이가 내달아 정선을 맞았다 무엇 자셨소 하고 승은 짐을 놓고 정선을 돌아보며 물었다 정선은 애원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승은 승은 택시를 불러 짐을 싣고 6월이 더러 먼저 집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가서 차나 한잔 먹고 갑시다 추워 하고 앞섰다 정선은 말없이 뒤를 따라섰다 살려올 아무 일도 없었소 하고 승은 아내의 애투를 벗겨서 걸면서 물었다 별일 없어요 하고 정선은 자리에 앉는다 승도 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거장 앞에서 갑진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갑진의 팔이 정선의 어깨 뒤로 돌아와 놓였던 그때 광경이 승의 눈앞에 번쩍 보인다 승의 입에는 쓴침이 돌았다 조슈쿠 아침밥 이라는 일본 말 하여 보이에게 시키고 승은 일어나려는 마음의 물결을 억지로 진정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찾았다 이번 가보니까 살려 우리 맘에 듣디까 하고 승은 억지로 웃어보였다 정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다 목이며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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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